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개별 기업들의 수익성과 모멘텀에 집중해서 대응할 것을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도 실전 매매 정수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 전략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빨간불 켜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현재 코스피 지수 0.25% 상승한 2,645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0.08% 상승한 880포인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 네폴텐의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주시거나 100원의 전복률가 부과되는 샵 008, 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유튜브로도 신청받고 있습니다. 서희경대TV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들어오셔서 댓글로 참여할 수 있고요. 노란톡으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 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정수 파트너님의 오프라인 강연회가 이번 주 토요일 28일 오후 1시부터 3시, 대구 영남일보 대강당실, 일요일 29일 부산 부산일보 소강당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선착순으로 80명 현장 접수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자세한 사항은 1577-7451번으로 문의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 내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서희경대TV는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일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산 엄종이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희경대TV, 서희경대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희경대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이종수 파트너님께서 시장부터 짚어주시겠습니다. 자, 전일 미국 시장은 급락을 했다가 반등을 줬습니다. 그래서 뭐 0.3% 정도 마이너스가 되는 이제 나스닥 시장인데 장중에 미국 시장이 3%까지 빠졌었어요. 3%까지 빠졌다가 꼬랑지를 탄 건데 자, 금요일날 우리나라 시장은 20날, 5월 20날 금요일날 굉장히 좋았죠.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방송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온다라는 방안 기대감으로 정책주라든지 이쪽 저쪽이 기대감의 선반영에 넘어가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금요일날 공개방송 때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으니 조금 팔아라라고 힌트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신의 한수대에서는 대놓고 현금화 대응 한 30% 정도를 해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 30% 현금화 대응을 지난주 금요일날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현금화 대응을 해놓으면 좋아요. 좋은 게 지수가 만약에, 자, 코스피 보겠습니다. 지수가 여기서 만약에 2,700을 돌파하고 강하게 위로 올라가겠다라는 시그널을 보내면서 2,700 돌파하고 2,750 이틀 만에 돌파하고 수요일날 2,800 간다. 그럼 현금화 대응은 지난주 금요일날 했죠. 2, 30% 현금화 한 거를 갖다가 새로운 걸 또 들어가면 돼요. 올라가면. 근데 지금 느낌상으로 봐서는 지금 들어주는 거는 2,700을 못 넘어가는 선에서 박스권의 저항에 부딪히다가 지금부터 저항에 걸리는 겁니다. 지금부터 2,700 여기 저항에 걸렸다가 다시 밑으로 또 떨어지면 여기로 떨어지면 한 번, 두 번, 한 세 번만 떨어지면 2,550은 일단 안 깨져야 됩니다. 그래야 매매가 돼요. 2,550이 안 깨진 선에서 일단은 저렇게 밀려 내려오면 그럼 주 후반에 또 담으면 되고 근데 주 후반에 한 2,500, 한 60선에서 담으려고 생각했는데 또 이제 강연회가 토요일요일에 있죠. 그래서 현금을 계속 보유한 상태에서 기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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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는데 갑자기 미국 시장이 이상한 사건들이 터져가지고 내지는 이상한 악재가 터져가지고 밑으로 쿵 하고 박살이 나면 우리나라 시장도 이번 주 중에 뭐 목요일이든 금요일이든 갑자기 한 번 미국 시장 빠졌다고 같이 덩달아서 같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2,550이 깨지면서 2,400으로 후다닥 내려가겠죠? 그러면 엄청난 기회가 오는 겁니다. 이거만큼 좋은 기회는 없는 거예요. 지금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갈 거니까 기회가 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매매적인 관점에서는 최근에 종목들이 올라왔잖아요. 그럼 떨어져야죠. 떨어지면 기회가 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박스권 매매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냅두고 가져가는 건 상승장 바이앤 홀딩장인데 상승장 아니에요. 1월 중순서부터 제가 1월 17일인가 그때 2,600 깨지면서 하락장으로 바뀌었다고 얘기를 해드렸고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에서 반등을 준 거기 때문에 조만간에 2,700을 넘지 못하는 선에서 다시 밀릴 거를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현금화 대응이 지난주 금요일 날에 안 되어 있다면 만약에 아침 방송만 보고 오후 3시 30분 안에 신한수를 못 봤다면 아마 현금화 대응을 못 했을 때인데 열심히 봐야 돼요. 공개방송도 열심히 들어오셔야 되고 그런데 오늘은 공개방송 안 할 겁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현금화 대응 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잘 하고 있었다가 만약에 오후장이 미끄러지거나 어쨌든 시장이 어떻게 바뀌는지 상황을 보고 또 얘기를 내일쯤에서 다시 얘기를 해드리는가 아니면 신한수에서 오늘 또 3시 30분에 매일 해요. 3시 30분에 서울경제TV 틀어보면 나와서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브리핑을 하니까 그걸 듣고 대응을 하시면 되는데 일단 오전장은 관망을 하세요. 그리고 조정식 공략을 하겠다 생각을 하는데 2,550이 깨지면 더 참아야 되고 그게 안 깨지면 그쯤에서 다시 단타로 또 들어가면 됩니다. 밀리면 좋은 건데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지수는 2,700과 2,550의 박스권 장세인데요. 더 좋은 기회는 어디서 나온다? 2,550이 무너질 때 나옵니다. 그럼 종목들은 한 30% 오다닥 무너지겠죠. 기회예요, 그러면. 그래서 저는 지금 종목이 빠지거나 급락을 하는 게 오히려 수익 레이가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미국 시장도 지금 심상치 않아요. 지금 뭐 아직 강하게 바뀐 것도 아니고 들어주는 척하다 미끄러지고 들어주는 척하고 미끄러지고 하는 게 원래 이쯤에서 나오는 부분들이니까 어쨌든 지금 추격 매수는 절대로 안 되고 떨어졌다고 물 타기 굉장히 위험합니다. 기다려야 돼요. 바닥을 찍을 때까지 해서 바닥이 2,400이 바닥인지 2,000이 바닥인지 1,500이 바닥인지 코스피 800이 바닥인지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서 반등 줬다가 밀리면 그래도 이 저점 자리를 2,550 자리를 한 번은 깰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들어가지 마시고 계속 현금화 대응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상승장 아니고 하락장이다, 지금은 반등장이다 말씀 주셨고요. 박스꺼 매매를 해야 한다 의견 주셨습니다. 조정시 단타 전략을 세우는 게 좋다 말씀 주시면서 오전장은 관망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금화 대응도 계속해서 강조해 주시고 계십니다. 잠시 후 종목 상담도 이어집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전부 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에도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 만한 표조 종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우선 지난주 표적 종목입니다. 이지바이오가 5.9% 수익률이 성공했고요. 팜스코 19.4% 달성했습니다. 다음 날 편입된 이지바이오는 3.8% 달성했고요. 금요일에 편입된 에센트에너지는 0.5% 수익률을 보고 있습니다. 개별 정보 총리력 수익률 219.1% 가져갑니다. 자, 그럼 오늘장 표적 종목 살펴보시죠. 네, 오늘장 표적 종목 삼성전자입니다. 매수과 매매 전략 잠시 후에 확인해보시죠. 자, 오늘의 표적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뭐 이유는 알고 계시죠? 아마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삼성전자가 좋아서 출연한 거라고 생각할 때는 뭐 이따가 가격 전략 얘기하겠지만 지금 가격에서 하한가 20% 떨어진 자리에서 출연한 거기 때문에 관망의 의미가 큽니다. 어쨌든 장이 별로일 때에서는 삼성전자를 제가 갖고 나오는데 자, 그래 이따가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전일이 있어도 표적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T 에너지 자, 이게 전날에 더 갔었어야 되는데 전날에 이제 그 원전 테마주도를 갈 때 같이 못 갔어요. 좀 강하게 같이 갔었어야 되는데 한신기계만 가고 보성파업댁만 움직이고 근데 지금 지수가 대체적으로 지금 흔들리고 빠지고 있어요. 지수만 버티는 거고 지수만 버텨요 지금. 코스피 보면은 지수만 버티는 모양이지 지수가 폭등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러다 오후장에 이렇게 해서 은봉으로 밀리면 얘도 좀 더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수가 좀 더 밀리고 약하다 싶으면 그때서는 손절도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손절까지는 필요 없고 한 2, 3일 정도는 두고 보세요. 2,600이 깨지면 그때는 좀 손절도 좀 필요하고 2,600이 안 깨진 선에서는 일단은 보유가 가능 한 번 정도는 다시 튀는 그래서 낙폭화된 종목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다 지금 우중충해서 그래요. 우중충해서 그래서 지금 얘도 살짝 밀리는 편인데 다시 양복 나오고 위로 올리면 2,600 지수가 2,600이 안 깨지면 다시 들어 올릴 때 먹고 팔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근데 2,600이 깨지면 얘도 손절이 필요하다. 얘가 나빠서 빠지는 게 아니고 시장이 박살나기 때문에 다 떨어지는 거예요. 전 종목이 30%, 50% 반토막이 날아가고 떨어지다 보니까 얘도 설치 없이 떨어지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딱 맞겠죠. 그러니까 지수가 정상적이고 지수가 2,700가고 2,800가는데 얘가 수익이 못 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수가 2,550이 깨지고 2,400으로 내려가고 전 종목이 다 반토막이 날 생각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얘도 깨지겠죠. 그러니까 지수에 2,600이 깨지면 2,550에서 손절하려면 벌써 마이너스 7%, 8%에서 손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2,600에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2,600이 지지가 되면 아직은 보유가 된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침에 살짝 움직일 때가 0.5% 수익이었는데 지금은 다시 마이너스 1.7% 정도 마이너스가 됐을 겁니다. 그럼 급등명중한 종목 하나 살펴보겠는데요. 이게 대주산업인데 넘어가긴 할 거라 그랬는데 넘어가긴 했어요. 넘어가긴 했는데 지금 다시 밀리고 있고 지금 비료주, 사료주들이 죄다 빠지고 있는데 비료주, 사료주 죽은 건 아니에요. 죽은 건 아닌데 한 30%에서 50% 빠질 겁니다. 미치겠죠. 그렇죠.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박스권장이라고 했죠. 상승장 아니라고 그랬죠. 변동성이 심합니다. 최근 바닥에서 20%, 30%, 많게는 50% 이상 올라온 이 비료주들은 다시 돌아 떨어질 거예요. 얘뿐만 아니라 정다운서부터 해서 팜스코, 한일사료 등등등등 여러 가지 있잖아요. 변동성이 심합니다. 최소한 10% 이상 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매매가 돼요. 얘도 마찬가지 다시 떨어지면 다시 매수 타이밍을 노릴 수가 있고요. 고점에서 파신 분들은 지금도 많이 수익이면 파세요. 쭉 떨어져서 한 3,500원, 3,000원, 2,500원 많이 빠지면 빠져서 좋죠. 그러면 다시 바닥에서 잡으면 또 수익이 30%, 40%, 50% 또 나옵니다. 지금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이런 장애니까 그냥 그걸 이해하고 대응하면 됩니다. 나머지 사료주들도 똑같아요. 나머지 사료관료주들도 지금서부터 한 15%에서 20%는 기본적으로 떨어진다 생각을 하세요. 떨어지면 뭐 해야 돼요? 다시 주워 담아서 다시 매수가 돼서 올라오면 또 팔고, 또 팔면 또 20%, 30% 떨어지겠죠. 또 밑에 사서, 또 올라오면 또 팔고 이 작업만 계속하면 됩니다. 언제까지? 2550이 안 깨지는 선까지. 2550 깨지면 그것도 하면 안 돼요. 더 빠져야 됩니다. 그런데 2550이 안 깨진 선에서는 계속 먹으면 팔고, 내려오면 사고, 먹으면 팔고, 내려오면 사고. 이 반복적인 거를 하는 게 박스권 매매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익 낳으신 분들은 팔았다가 다시 사세요, 내려올 때. 내려올 때. 어쨌든 수익률은 3월 8일에 드렸던 건데, 그 자가 1960원이었는데, 186.7% 최근에 고점을 돌파를 해서 185%에서 1.7%가 조금 더 올라갔어요. 어쨌든 많이는 아닌데, 어쨌든 이거 다시 밀리면 그나마 다시 매매할 수 있는 종목 몇 개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러면 오늘의 표욕 종목 삼성전자 가겠습니다. 삼성전자 매수가격은 5만 원입니다. 5만 원이고요. 지금 현재 6만 8천 원으로 돼 있는데, 아마 25% 정도 빠져야 5만 원으로 내려갈 거예요. 아니면 30%일 수도 있고, 하한값 한 번 맞아야 5만 원으로 내려갈 텐데, 삼성전자도 이제 저항대에서 부딪히는 자리에서 힘을 지금 못 쓰는 중이에요. 밀릴 수 있는데, 아직은 플러스 권역이 있고, 얘가 플러스 권역이 있을 뿐,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은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습니다. 지수는 올라가고 있는데,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올라가고 있죠. 셀트리온 형제하고, 그 다음에 LG전자가 아니고, 하이닉스하고, LG이노텍하고, 삼성전자하고, 얘네들이 버티니까 지수는 강보압 권역에 있는데, 다른 개별주들은 상태가 무지하게 안 좋습니다. 많이 올라가서 그래요. 무지 안 좋다는 얘기는 빠져서 그런데, 분위기가 그렇다는 얘기고, 이거는 아주 정상적인 거예요. 매매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거는 기회인 거고, 지난주 금요일날에 올라갈 때 팔았다면, 쭉 밀리면 다시 또 그렇게 또 수익 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박스권 매매는 절대 추격 매수하면 안 되고, 저점 매수했다가 올라오면 팔고, 이것만 잘해주면 됩니다. 어쨌든 지수가 아직은 안 떨어지고 있는데, 오후장에서 밀릴 수도 있으니까, 일단 오전장에서 관망이고, 어쨌든 삼성전자는 5만원까지 떨어지려면, 아직 한참 멀었으니까 건드리지 마세요. 한 27% 빠져야 되는, 27% 빠져야 매수가격이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표혁 종목 삼성전자까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오늘의 표혁 종목 삼성전자 만나고 왔습니다. 지금 살아는 의미는 아닙니다. 관망의 의견으로 가지고 나오셨고, 매수가는 5만원 잡아주셨습니다. 노란톡에서도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 2번으로 이정수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제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1612번으로 전화주시거나, 백원의 전병류가 부과되는 샵 008 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은 전화로 갈 건데요. 일단 지수가 2,600이 무너지게 되면 엄청난 기회가 옵니다. 특히 이번 주 28일, 29일 강연회가 있거든요. 대구에 먼저 갑니다. 대구 토요일, 일요일 날 부산인데요. 지수가 2,600이 무너진다? 꼭 오세요. 엄청난 기회입니다. 아주 지수 폭락할 거예요. 아주 박살이 나면, 현금 받고 있는 사람들은, 지난번 코로나 때도,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바닥에서 100%, 200%, 300% 올라가는 게, 종목들이 너무 많이 싸지니까, 엄청난 기회가 왔듯이, 이번 타이밍에서 한번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오늘만 봐서는 흔들린다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2,700, 2,800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요. 따지고 보면. 아직 차트는 나쁘지 않은데, 그런데 2,600이 무너지기 시작하게 되면, 그러니까 2,600이 깨지면, 그때서부터 슬슬 종목은, 시장은 맛이 갑니다. 슬슬슬, 그러다가 2,500, 50개지면, 이제 일이 난리가 나는 거고, 그러면 그때에서 오시는 분들은, 엄청난 기회인 거니까, 오히려 시장이 크게 흔들리면, 꼭 오셔서 도움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화 연결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종성 전문가입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세경하이테크요. 세경하이테크. 세경하이테크. 매수가역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3만원에 12%요. 3만원에 12%.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니까 손실은 대략 23%이시고, 아직 지수가 무너지지는 않고 있으니까요. 2,600도 지지하고 있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내일 한 번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럼 얘도 한 번 더 올려가지고, 2만 5천원 쪽으로 올라오면, 그때서 다시 질문 주시면 되는데, 거기서부터 손절도 생각을 하면서 일단 보유입니다. 차트나 지금 흐름은 나쁘지 않은데, 지수 흐름이 별로 좋지 않아요. 2,700을 못 넘어가 다시 밀리면, 얘도 다시 이쪽으로 밀릴 거라서, 2만 5천원쯤 왔을 때 다시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기, 그럼 추가 매수는 언제쯤 할 수 있을까요? 2만 5천원쯤 되면 손절을 하고 싶은데요. 추가 매수를 지금 했다가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좋은 경우는 지금부터 매수를 해서 2만 5천원 갔을 때인데, 지금부터 시장이 빠지지, 5억짜리 갑자기 빠지잖아요. 그럼 오늘 지금 추가 매수하면, 이게 2만원이 깨져가지고, 1만 8천원까지 떨어져요. 그러면 오늘 매수한 거는, 마이너스 17%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가 안 돼요. 오늘 샀다가 내일서부터 급락 나올까봐. 그러면 그냥 이대로 2만 5천원 넣으면 손절을 하고 나올까요? 아니요. 손절보다는 거기서 다시 시장을 보고, 시장이 2,700, 2,800으로 가면, 얘는 3만원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2,700, 2,800으로 갈 건지, 2,400으로 떨어질 건지, 이거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몇까지 떨어지면 손절을 해야 될까요? 지수가 2,600이 깨지면 손절이 필요한데, 손실이 너무 커요, 그런데. 지수가 2,600이 깨지면 손절도 생각을 해보시고, 2만 5천원서부터는 좌항대로 걸리는 자리니까, 올라오더라도 2만 5천원에서 3만원 사이, 그러니까 폭이 되게 커요. 5천원 차이니까, 거기서 올라올 때마다 한 번 팔아주는 건 맞는데, 올라와야 팔죠, 그렇죠? 올라오지도 않은데 팔 수도 없고. 일단은 지수를 잘 보세요. 지수가 2,700, 2,800으로 가져가면, 좀 더 가져가시고, 지수가 2,600이 깨지거나, 2,550이 깨지면, 지금이라도 비중을 한 절반은 더 줄이시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 매수는 전혀 안 된다고 했어요? 하면은 내일서부터 박살 나면, 17%, 20% 깨진다니까요. 그거 상관없으면 하셔도 돼요. 이거는 그냥 복불복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서 2만 5천원까지 올라가주면 수익이 나는 거지만, 지금 불안하죠? 지금 들어가서 내일서부터 장 빠지면 마이너스 20% 떨어집니다. 그거를 생각하고 추가 매수는 가능하세요. 들어가서 깨지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관망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이번에는 문자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HKINON, 오늘 이거 급등이 나왔는데, 그래도 시장에서 다 죽으란 법은 없죠. 그런데 지금 종목들 빠지는 개수가 거의 2배 가까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빠지는 개수가 더 많은데, 1.5배가 되겠네요. 빠지는 개수가 1.5배가 정도 되는데, 일부 종목들이 이렇게 움직여요. 얘처럼. 일단 정고점은 돌파가 되었고, 5만 6,700원. 일단 한 번 더 갖고 가보세요. 만약에 내일 한 번 더 튀어 올라가서 수익으로 돌려세우면, 그때는 일단은 탈출 먼저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자, 다음. 이번에는 카카오. 매수가격. 문자로 온 질문이고요. 9만 9천원에 30%면은, 지수가 여기서 반등 주면 10만원까지는 봅니다. 거기서는 팔아주시고, 지수가 반등을 줘야 말인 건데, 그렇죠? 2,700, 2,800으로 가면 10만원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지수가 2,700, 2,800으로 못 가고, 이번 주에서 다시 흔들려가지고, 2,600이 깨지고 그러면, 얘는 다시 한 번 더, 1단 하락, 2단 하락, 3단 하락, 4단 하락, 이제 5단 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추가 매수는 이제는 고만하셔야 돼요. 추가 매수는 5단 하락으로 떨어지면, 그 다음 자리는 이제 6만원 자리로 떨어지는 거라, 이제 고만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6만원까지 떨어지면, 25%가 또 떨어집니다. 상당히 많이 떨어지죠? 아직은 5단 하락으로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직은 그래도 지수가, 아직 안 빠지잖아요. 아직 이렇게, 전날까지 많이 올라가고, 물량수하고 2,700으로 가고, 2,800으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직은 있어요. 아직 2,600 안 깨졌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희망을 걸고, 보유를 하세요. 그리고 10만원 정도 보면, 그때는 한 번 팔아주시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요. 이번에는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LG화. 51만원에 10% 샀는데, 52만원에 10%? 1만원에 10%요. 51만원에 10%? 네, 올라갈 수 있을까? 팔아야 될까? 한 절반은 파세요? 차트 보겠습니다. 절반은 파시고, 여기 저항대에 걸려있는데, 한 번 더 움직이면 60만원까지 가겠네요. 이게 과거에서는 2차 전지였는데, 2차 전지를 지금 에너지 솔루션 쪽으로 다 뺏겨서, 얘는 이제 2차 전지를 안 보는데, 그래도 2차 전지 움직일 때, 덩달아 움직여요. 그냥 화학 섹터인데, 하도 개인 투자자들이 배신을 맞아가지고, 이제 처달 안 보니까, 오히려 거꾸로 올라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60만원까지 가능성 있어 보여요. 오늘 절반 팔고, 또 60만원 올라가면 또 파시고,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60만원까지 기다려볼까요, 엄마? 지금 절반 안 팔고요? 네. 만약에 지수 2600 깨지면, 이거보다 떨어져요. 그때는 50만원에서라도 다 던져야 됩니다. 그래요. 네, 알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문자로 가겠습니다. 풍원정밀. 얘도 오늘 10% 급등 나오는 중인데, 19,000원에 40%. 일단 절반은 파세요. 비중이 많네요. 절반을 파시고, 한 번 더 올라가면 또 절반을 또 파시고, 그리고 또 올라가면 또 절반을 또 파시고, 그러면 절반 팔고, 절반 팔고, 절반 팔면, 비중이 굉장히 줄어들겠죠. 그렇게 해서 보유하시면 되고, 박스권입니다. 박스권이고, 거래량도 없어요. 지금 올라갈 때 팔아, 거래도 없는데 올라갈 때 팔아줘야지, 나중에 떨어질 때 팔려고 그러면, 거래도 없고, 물량도 없고, 그러면 밑으로 우리가 던질 때, 막 후려쳐서 던진다고 하죠. 호가가 없으면 나중에 팔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올라가 줄 때 절반 팔고, 또 올라가면 또 절반 팔고, 또 절반 팔고, 이런 식으로 매매로 해주시는 게, 제일 편안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자, 다음. 이번에는 컴투스 홀딩스. 컴투스 홀딩스. 얘가 아마 게임빌에서 이름이 바뀌었을 겁니다. 13만 2천원에 25%. 13만 2천원 이쯤에서. 손실이 무지하게 클 텐데, 이거 게임빌 저 바닥에 있을 때에서, 이거 저 이거, 표혁 종목으로 여기서 추천했던 종목인데요. 수익이 꽤 많이 났을 거예요. 여기도 아마 순서가 있을 건데, 800% 수익인가 그럴걸요. 818% 수익이네요. 5월 12일날 여기서 추천했었었는데, 이때는 좀 물렸었어요. 이게 지금 차트가 바닥에 있어서 안 보이죠? 이렇게 보면 사다가 물렸던 종목입니다. 5월 12일날에 추천했다가, 여기서 추천했다가, 5월 12일, 이 전인가? 하여튼간, 좀 물렸다가, 나중에서 움직인 종목인데, 여긴가 보나? 여기예요, 여기. 여기서 추천했다가, 처음에는 수익이 났다가, 물리지는 않았네요. 물렸던 게, 조금 물렸어요, 조금. 조금 물렸다가, 이제 나중에 크게 움직인 종목인데, 결론은 뭐냐면, 이거 작년에 11월달, 12월달, 그때 당시 NFT 이슈, 그다음에 가상, 메타버스 이슈 나올 때에서, 급등한다고 막 자랑 많이 했었죠? 많이 했었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나중에 도로, 원래 자리로 떨어질 거다. 그러니까 빨리 팔아라. 이런 얘기를, 아프리카 TV, 그다음에 컴투스, 그때는 게임빌이었어요. 게임빌, 컴투스 홀딩스, 그리고 펄어비스, 이런 종목을 가지고, 제가 악담을 했습니다. 다 떨어질 거니까, 빨리 팔아라. 나중에 아주 급락한 다음에, 셀티론처럼 될 수 있다. 해도 지금 되고 있죠, 셀티론처럼? 이미 셀티론도 됐지, 그렇죠? 펄어비스도 마찬가지고. 펄어비스도, 이거 이때 당시, 이거 5만 원대 추천했던 종목인데, 이때도 수익 날 때에서 자랑했었죠. 그리고 나서, 이것도 셀티론처럼 박살 날 거니까, 조심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셀티론처럼 정말 빠지고 있죠. 지금은 뭐가 저렇게 될 거냐, 2차전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후성, LNF, 에코프로비에, 물론 갖고 있는 사람들, 이 얘기 들으면, 저를 되게 싫어하겠지만, 많이 올라가는 종목은, 결국은 저렇게 떨어질 거예요.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 이거 이거 에코프로, 에코프로는 좀 빠졌는데, 하나도 안 빠진 게 LNF인가? LNF. 이런 애들이 있죠. 많이 급등해서 좋아 보이죠. 저는 이런 종목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셀티론처럼 박살 나거든요. 꼭 여런돼서 나중에, 마이너스 60%, 70% 깨집니다. 저는 2차전지 되기 싫어해요. 예전에는 바닥에서 추천했기 때문에, 좋아했던 종목이에요. 이거 2만 원에 추천했던 겁니다. LNF. 2만 원에 추천했던 건데, 지금 몇 프로입니까? 지금 1,600%? 1,500%? 엄청 올라갔어요. 1,600% 정도가 올라가 있는 종목인데, 지금 다시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컴퓨스 홀딩스. 컴퓨스 홀딩스. 이거 이미 늦었죠? 여기서 조심하라고 했었던 종목인데, 이미 이렇게 빠져낸 상황에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서 보유가 되는 거고, 손실은 마이너스 54%이기 때문에, 손절 의미도 없고, 그럼 지금 바닥이냐? 아니요. 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 안전띠 잘 메고, 그냥 버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추가 메스 타이밍은, 올 연말이나 내년쯤에서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주시면, 바닥을 쳤는지를 보고, 지금은 바닥이 보이질 않네요. 이게 바닥이 어딘지, 어디까지 내려갈지,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보유만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가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현대 사료요. 현대 사료.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매수 가격은 13만 9천원에 비중 30%요. 비중은 30%고, 13만 9천원. 이거 왜 만 원대에서 안 사시고요? 모르니까 못 사죠. 그러면 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지금 많이 올라왔죠? 이거 만약에 저점이 깨져버리게 되면, 얘가 아직 안 깨지는 것은, 자, 차트 보겠습니다. 아직 안 깨지는 것은 얘가 대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흔들릴 때는 굉장히 무섭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거 초보 종목이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사람들이 갖고 있어야 되냐면, 정말 선수가 하루 종일 쳐다보고 있다가, 저점이 깨진다. 그러면 그냥 시장가로, 그냥 하한가로 다 던질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빨리 던질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손이 빨라야 돼요. 만약에 이걸 사놓고, 그냥 뭐 마트도 갔다 왔다가, 화장실 잠깐 갔다 온 사이에, 하한가 맞고, 그 다음날에 점 하한가 맞고, 그러면 그냥 이틀 만에 마이너스 70%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초보자들은 갖고 있을 종목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선수면 보유가 돼요. 선수면은 얼마든지 손절할 수 있다. 그러면 12만 원, 11만 9천 원이 깨지면 손절하시면 되는데, 아직 죽은 게 아니니까, 다시 들어 올리면서 올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초보고, 만약에 11만 9천 원이 깨져가지고, 4만 원으로 떨어질 때까지 그대로 갖고 있을 생각이라면, 지금 그냥 정리를 해놓는 게 나아요. 선택이에요. 그래서 초보다 싶으면, 지금이라도 정리하는 게 낫고, 선수꾼 매매를 할 수 있다면, 수익에서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 계속 장중에, 딴 데 가지 말고, 계속 쳐다보고 있다가, 올라갈 때 팔면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문자 종목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성에너지 질문 들어와 있는데요. 가스갈려주 쪽이죠? 원래 시장이 빠지면은, 가스갈려주라도 움직여야 되는데, 오늘은 가스갈려주도 안 움직이네요. 시장이 도대체, 동지세미캠, 하나 마이크론, 몇몇 종목, 솔브레인, 몇몇 종목들만 움직이고, 별로 그렇게 시장이 딱히, 정상적이지는 않아 보여요. 흐름이. 정상적이지 않다 보니까, 이것도 조금 애매한데, 만약에 현금화 대응이 좀 되어 있다, 그러면 보유해도 됩니다. 만약에 현금 대응이 한 20, 30%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13,000원이 깨지면 손절하면 돼요. 그냥 보유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직 현금화 대응이 안 되어 있다. 그럼 얘라도 팔아서 현금화 대응을 하시면 돼요. 20%나 갖고 있네요. 수익이고. 팔면 바로 현금화 대응 20% 가능하죠? 이런 식으로 20, 30% 현금화 대응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이번에는 셀트리온. 많이 빠져서 반등 나오는 겁니다. 좋아서 반등 나오는 건 아니에요. 자, 그리고 매수 가격은 25만 5천 원이시고, 비중은 15%면, 한 40% 많이 넣어서 된 것 같은데요. 25만 5천 원 이쯤이니까. 42% 정도? 대충 40% 많네요. 손실이 너무 커요. 어쩔 수 없어서 보유가 되는 거고요. 회사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줄어들었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적자가 나거나 나쁘진 않습니다. 왜 빠지는 거냐? 많이 올라갔으니까 빠지는 거죠. 그동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동안 이게 2천 원. 가격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만, 2천 원에서부터 올라갔고, 이때 당시가 5만 원, 3만 원 때 있었어요. 3만 원 때에서 38만 원 갔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10년 넘도록 올라갔던 종목이에요. 빠질 만도 하죠.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떨어지는 거고요. 그 3만 원, 4만 원 했던 종목을 비싸게 25만 원에 사니까 수익 내기가 쉽지가 않았던 것뿐이고, 종목은 잘못한 거 없습니다. 많이 올라갔으니까 떨어지는 것뿐이에요. 아직 조정이 마무리가 안 돼서 그런 건데, 시간이 좀 오랜 시간이 좀 지나면, 그러면은 뭐 더 떨어지는 일이 있어도, 바닥에 찍고 움직이면은 다시 25만 원은 갈 수는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냥 뭐 편안하게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올라오고 이런 게 아니고, 산전수전, 육탄전을 다 겪고 나서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지지고 볶고 한 다음에 안 좋은 뉴스도 나오고, 좋은 뉴스도 나오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지나가고, 그리고 나서 25만 원 가는 거니까, 그냥 편안하게 25만 원 간다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냥 그 역경을 이겨냈을 때에서, 나중에는 수익까지 보실 수 있으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요. 3년이 걸릴지, 7년이 걸릴지는 모르겠는데, 오래 걸리니까 일단은 각오를 하시고, 지금은 반등 나와도 18만 원을 못 넘어가면 의미가 없습니다. 18만 원이 넘어갈 때 다시 한 번 더 상담을 주시면, 그때는 좋은 얘기라도 드릴 수 있어요. 그전에는 좋은 얘기 못합니다. 다음은 또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TKG 휴캠스 원래 휴캠스였는데, 얘도 앞에다가 TKG를 붙인 거 보니까, 그래요.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5,200원에 50% 25,200원에 50%면, 지금 현재 가격인데요? 예, 예, 예. 언제 사신 거예요, 이거는? 오늘 샀어요, 오늘. 아, 오늘 사셨다고요? 떠 있는 거를? 그래, 이게 보니까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많이 매집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매집을 해도? 그러면 매집할 때쯤에서 조종받을 때 사거나, 2만 3천 원이나 2만 2천 원 사이에서 사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떨어지면 감당 가능하시겠어요? 그럼요. 그래요? 감당이 되니까 샀죠. 장이 만약에 2,550원이 안 무너지면, 얘도 별일은 없을 거예요. 2만 2천 원이 지지가 될 건데, 2만 5천 5십이, 2천 5백 5십, 우리나라 코스피가 깨지면, 얘도 1만 8천 원, 1만 6천 원까지 떨어져요. 비관적이 아니고 지수를 이길 수 있는 종목은 없어요. 이런 거는 내가 올라갈 것 같으니까 상관 안 해요. 그렇죠. 예, 그렇게 증거점을 넘길 수 있겠냐 말이에요. 아니요, 못 넘겨요. 넘기는지 안 넘기는지도 두고 보면 되죠, 이제. 실적이 그렇게 좋은데. 실적으로 안 가요. 실적으로 갈 거였으면 IT 부품주들은 왜 1년 동안 빠졌습니까? 이잭수 씨는 나도 방송을 즐겨 보고 있는데 너무 주식 시장을 비관적으로 보면 일반인들한테 너무 기술적인 것 같아. 아니에요. 저는 코로나 때에서는 시장을 굉장히 좋게 봤어요. 엄청 좋게 봤어요. 저는 비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보는 것뿐이에요. 자, 들어보세요. 제가 방송 상담을 하면 상담하는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알아요?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해달라, 해달라, 해달라를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거를 대표적으로 안 해주는 전문가예요. 저는 제 생각대로만 얘기를 하거든요. 해달라는 게 아니고. 저의 생각을 얘기합니다. 상담이에요, 상담. 저의 생각은 일단은 지금 시장이 그렇게 녹록치 않다 보니까 매수 가격이 높다라는 얘기예요. 높다라는 얘기니까 시장을 보고 싸게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고 시장이 여의치 않으면 이 좋은 종목은 실적도 좋고 좋은 종목이면 15,000원에 사면 제일 좋죠. 그렇게 해서 후성도, 에코프로도 싸게 샀잖아요. 작년에, 재작년에. 그랬을 때 해서 1000% 수익이 나오는 거지 아무리 좋다, 좋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속은 게 뭡니까? 셀트리온. 엄청나게 좋다라고 고점에서 하니까 마이너스 60%, 70% 깨졌습니다. 펄어비스 무지하게 좋다라고 막 난리셨죠?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그거에 속아서 살았던 사람들 다 실적이 좋다고, 미래가 좋다고 다 샀습니다. 마이너스 60%, 70%예요. 누구 말이 맞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시장에서는 떠 있는 종목들은 무조건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TKG, 휴캠스도 나중에 조정받을 때 싸게 사야 되는 거지 지금 시장에서는 떠 있는 것들은 그래서 저는 별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잘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번에는 문자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시젠 매수 가격은 5만 2천 원에 비중은 10%인데요. 이것도 너무 많이 빠졌는데 이렇게 많이 빠져 있는 종목은 조금 더 들고 있다가 다시 들어줄 때 한 5만 원이나 5만 5천 원? 이 쯤에서 한번 팔아내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이 빠졌으니까 들어주는 거니까 일단 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일동제약 매수 가격은 6만 4천 원에 35% 이것도 많이 올라가서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올라가 있죠? 그럼 주식은 올라가면 원래 자리로 다시 내려갑니다. 반등 줬다 또 떨어질 수 있으니까 5만 5천 원 올라갈 때서부터 손절을 고민을 하세요. 이거 이렇게 넘어간다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5만 5천 원서부터 해서 많이 올라가면 6만 5천 원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6만 5천 원 얘기한 것 때문에 6만 5천 원을 팔아야지 그러면 5만 5천 원 찍고 도로 3만 원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건 잘 고민해보셔야 돼요. 지금보다는 반등이 나올 수 있어도 적당히 올라오면 손절도 생각을 하셔라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다음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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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연결이 됐는데 안 들리시나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카카오게임즈 7만 2천 원에 30%예요. 카카오게임즈 30% 얼마 사셨어요? 7만 2천 원 7만 2천 원 카카오게임즈 7만 2천 원 한 6만 5천 원 반등 줄 때 질문 주시면 되는데요. 너무 많이 빠져 있어서 반등 주는 거고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도 그렇고 카카오뱅크도 그렇고 사람들이 고점했을 때 좋다라는 얘기에 속아갖고 사갖고 지금 손실이 많이 나 있는 종목인데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6만 5천 원까지는 반등은 가능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에서 다시 질문 주시고 더 갈지 안 갈지는 시장을 봐야 되는데 글쎄요. 시장이 쉽게 아마 올리지는 못할 수 있으니까 6만 5천 원 정도에서 끊어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종목으로 하겠습니다. 비덴트 비덴트는 이제 가상화폐 관련주 쪽으로 해서 이제 창투사 관련주 쪽인데 지금 우리기술투자뿐만 아니라 다 뭐 1,5천 흐름들이 1,2천 원에 50% 많이 사셨네요. 많이 빠졌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 보신 것 같은데 그러면 뭐 간단해요. 매매로는. 저가가 1,700원이죠. 1,700원 깨지면 손절 안 깨지면 들어올릴 때 1,2천 5백원서부터 해서 1,5천 원 뭐 잘 가면 1,7천 5백원 3번 나눠갖고 매도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 얘기를 딱 하놓으면 본인이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아, 1,7천 5백원에 가는구나. 아니요. 저점 깨지면 손절하라는 얘기예요. 1,700원. 그렇게 입장차가 틀리죠.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하면 듣고 싶으면 들으면 안 되고 1,700원이 깨지면 손절해야 된다. 이걸 먼저 기억을 하시고 올라오면 1,2천 5백원에 1차 매도 2차 매도 1,5천 원 3차 매도 1,7천 5백원 딱딱 거기 올라올 때 파는 게 아니고 그 부근으로 올라올 때마다 매도를 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앞과 뒤 얘기를 모두 다 듣고 대응을 해야 할 수가 있지 1,700원이 깨질 때에서 손절 대응 못하면 나중에 뚝뚝뚝 떨어져서 큰 고생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렸고요. 이번에는 단알 매수가격 1,3천 원에 20% 1,3천 원에 20% 이것도 이때 당시 NFT 이슈 붙여서 그때 결제 관련 줄이라 급등했던 거죠. 마찬가지 이것도 많이 올라간다고 급등해서 제가 조심하라고 했었던 거고 시장에서는 NFT랑 결제가 엮였으니까 무지하게 좋을 거다라고 뻥을 쳐서 다 속아서 건드렸던 사람들이 지금 아마 땅을 치고 있고 하고 있을 텐데 바닥에서 올라가면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많이 갔어요. 한번 볼까요? 한번 저점에서 얼마 갔나? 250% 갔어요. NFT 이슈 붙여놓고 많이 갔죠? 당연히 떨어지는 거고 이번에 반등 주면 한 만 원 정도에서 잘 가면 12,000원 봅니다. 그래서 만 원 정도 왔을 때 다시 질문 주시고 12,000원 가면 손절도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전반 시황을 잠깐 보고 다시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진행 중입니다. 노란톡에서도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샷 008 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상담 시청 못하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백연의 조명류가 부과되는 샷 008 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표정은 삼성전자 흐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의미는 아니고요. 관망의 의견으로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매수값 5만 원 잡아주셨고요. 현재는 0.29% 상승한 6만 8,2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수급입니다. 오늘 기관만 담아주고 있습니다. 594억 원 매수세 보이고요. 개인이 415억 원, 외국인이 258억 원 매도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코스닥 보시죠. 코스닥에서는 개인만 사고 있습니다. 1,178억 원 매수세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이 378억 원, 외국인이 777억 원 매도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현재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하는 종목이 하락하는 종목보다 조금 더 많은 상황이고요. 오늘은 특히 원숭이 두창과 관련해서 천연두 관련 바이오주가 상승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수를 좀 살펴보면요. 현재 코스피 지수 0.28% 상승한 2,646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0.38% 상승하면서 883포인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시장 상황은 파트너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몰라서, 왜냐하면 기대감이 움직이니까 지난주 금요일날 그래서 현금화 대응 2,30% 하자라고 얘기했는데 아직 시장이 폭락세가 보여서 현금화 대응을 한 건 아니에요. 폭락세가 나올 것 같았으면 조만간에 폭락할 거니까 현금화 대응 하세요 이거였는데 그건 아니었고 기대감에 바이든 대통령이 놀러 온다고 하니까 기대감이 움직였죠. 아직 나온 게 없는데. 그리고 막상 나와도 그거 나온 거에 대한 효과가 지금 당장에 나오느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기대감이 움직일 때는 일단 팔아줘도 본전 이상을 합니다. 현금화 2,30% 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렸을 때에서 지수가 만약에 폭등을 한다. 2,700%를 뚫어버린다. 그럼 다른 거 들어가면 되죠. 근데 지수가 지금 폭등이 안 나와요. 그 종목들도 지금 조금씩 흔들리는 애들이 있고 이럴 때에서는 현금화 대응에 2,30% 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혹시나 모르게 2,600%이 무너지면 40포인트밖에 안 남았어요. 40포인트 빠지면 2,600% 깨지면 종목들이 쭉 하고 떨어지는데 또 하나 지금 미국 선물 지수가 지금 1%대 강세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미선물이 강한데 우리나라 시장이 이렇게 못 가는 경우가 있었었던가라고 생각해보면 올해는 없었던 것 같아요. 미선물이 1%대 강세인데 종목이 이렇게 안 움직인다. 뭐가 이상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미국도 지금 이게 항상 새벽 4시에 왔다 갔다 거리거든요. 새벽 4시 되기 전에는 모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시 얘기해보면 지금 미선물이 1%대 강세를 보여주는 거는 소규무수가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어요. 만약 그게 진짜라면 오늘 미국 시장 폭등 나올 텐데 우리나라 시장 종목들을 이렇게 테마들이 이렇게 약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관망으로 가는 게 좋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제가 작년인가요? 셀트리온서부터 해서 고점했을 때 조심하라, 조심하라, 조심하라. 노래 난리를 쳤죠. 그리고 그때 질문했던 사람들마다 제가 안 좋다라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하루 이틀 얘기한 게 아니고 열 달 동안 계속 얘기했어요. 결국은 마이너스 70%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 셀트리온이 시가총의 1조도 아니고 엄청나게 시가총의 큰 셀트리온 제약주,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뿐만 아니라 그래서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항상 상담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걸러듣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거를 대표적으로 안 하는 전문가예요. 왜냐하면 저는 시장을 정확하게 보고 흐름을 보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그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된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점수를 더 이쁨을 받으려고 나쁜데 딱 봐도 이거 급락할 것 같은데 이거 반등 주면 올라갈 수 있어요. 괜찮아요. 더 사세요. 그러면 나중에 큰 수익이 납니다. 그럼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입장에서 좋죠. 나중에 저 전문가가 이거 큰 수익이 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그거 마이너스 60%, 70%, 80% 혹은 상장폐지 당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소연을 할 겁니까? 저는 그냥 상담만 조언해 준 것뿐인데 여러분들이 피눈물로 돌아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서 여태까지 제가 전문가 생활 16년 동안 한 경우 저는 제 소신대로 얘기했을 때에서 물론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틀리죠. 그런데 10개 중에 9개는 거의 맞힌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소신대로 얘기하는데 그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리는 방법이에요. 안 좋으면 안 좋다. 좋으면 좋다. 저는 대놓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얘기 저는 안 해줄 거예요.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줄 겁니다. 그것도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날 좋은 기회장에 앞서고 있으니까 그쪽 지방에 있는 분들은 꼭 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기회예요. 시장 흔들리면 엄청난 기회가 찾아오는 거니까 어쨌든 현금 안된 20, 30% 계속 하시면서 시장 지금 관망입니다. 함부로 막 주워 담지 마세요. 그럼 상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종수 전문가입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이지홀딩스요. 이지홀딩스. 매수과학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4630원에 13%요. 4630원에 13%요. 오늘 비로주, 사료주들이 흔들리고 있는데 지수 2600이 무너지면 아직은 지수가 2642예요. 아직 42포인트가 남아있는데 2600이 무너지면 얘도 밑으로 떨어져요. 4200원 쪽으로. 그런데 아직 안 무너졌으니까 오늘은 눌리는 거고 오후장이나 내일에서 다시 올릴 거거든요. 2600이 안 깨지면 그러면 다시 올릴 때 팔아주시면 돼요. 언제요? 내일까지 보유하고 있다가요? 아니, 지금 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올라갈 때 팔아주시면 된다고요. 어떻게 올라갈 것 같으세요? 지수가 올라가면 지수가 종목을 관장을 해요. 지금 해야 되나 궁금해서. 지금 불안 나시죠? 네. 그러면 지금 손절하는 게 맞아요. 2600 깨지면 손질이 더 커지고 손절 못해요. 지금 손절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다음은 문자 종모로 가겠습니다. 렉스 하우시스 매수 가격은 5만 8천원에 비중은 5% 반등 나오면 한 5만 5천원에서 잘라내셔야 되는데 그런데 지수가 무너지면 지금이라도 손절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손절이 맞고 반등조도 손절이 맞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던지든 5만 5천원에 던지든 지수가 2,600이 깨지면 얘도 던져야 된다. 그래서 종목들은 다시 저점이 깨지면 얘는 그다음으로 깨져버리게 되면 이제는 밑으로 쏟아지는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이쪽 분위기가 지금 못 가요. 가기보다는 한 달 안에 다시 급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죠. 짧으면 2, 3일 적당히는 1, 2일 정도 박스권인데 길어봐야 한 달이다. 그런데 한 달 안에는 다시 재채 하락하면서 다시 시장이 급락할 거기 때문에 얘도 4만 원, 3만 원 쪽으로 떨어지는 지금 흐름으로 가는 거지 장이 2,700, 2,800 못 가기 때문에 상승장으로 못 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손절하든 5만 5천원 올라올 때 손절하든 일단 손절대행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NX. 매수 가격 2,335원에 20%.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인데 좀 더 버틸 거라면 여기 저점. 1,600원. 1,600원 깨지면 손절하시고요. 반등 주면 2,250원에 들어줄 때 여기서부터 2,500원까지 팔으시면 되는데 박스권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박스권이고 밑에서는 여기서는 매수를, 여기서는 매도를. 이게 박스권의 정석인데 여기가 매수 자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깨지면 손절 자리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매수와 손절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장이 강할 때에서는 손절보다는 매수를 하는 게 유리하겠죠. 그런데 지금은 장이 별로다 보니까 저점이 깨져서 손절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2,000원, 2,200원으로 반등 주게 되면 손절을 했다가 나중에 싸게 다시 복수하려면 1,000원 깨질 때 여기서 1,000원 깨지면 거의 60%, 70% 떨어지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떨어질 수 있어 보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000원 자리로 떨어지게 되면 거기서 싸게 사서 복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2,000원에서 2,200원으로 반등 주면 손절 대응은 필요합니다. 다음은 메디포스트 메디포스트, 슬리스퍼 관련주들 오늘 파미셀도 움직이고 이쪽도 움직이고 그러는데 매수 가격 2만 8,900원에 30% 2만 6,000원 라인으로 올라올 때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주세요. 일단은 보유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은 모두 다 마무리를 했는데요. 오늘 상담해드린 부분들은 지수가 2,700원을 못 넘어갔을 때의 경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수가 2,700원을 넘어가거나 2,800원으로 가면 오늘 상담한 내용도 다 취소해요. 팔긴 뭘 팔아요. 다 들고 가야지. 그런데 2,700원을 돌파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리스크 관리 위주로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공개 방송이 없습니다만 이번 주 강연회가 있습니다. 중요한 강연회예요. 변곡점이고 기회의 강연회입니다. 장을 좋게 안 봐요. 폭락해야 큰 수익이 나옵니다. 코로나 때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현금화 대응도 지금 계속 지난주 금요일 날 지수 올라갈 때 박수 칠 때 떠나라라는 그런 느낌으로 어느 정도 현금화를 했는데 기다렸다가 떨어지면 좋은 기회가 올 거니까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날 대구부산 강연회도 있다라는 거 잘 기억하시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점의 미정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노란톡에서도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 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정수 파트너님의 오프라인 강연회가 이번 주 토요일 28일이죠. 오후 1시부터 3시 대구 영남일보 대강당신 일요일 29일 부산 부산일보 소강당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선착순으로 80명 현장 접수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자세한 사항은 1577-7451, 1577-7451번으로 문의주시면 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시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설경제TV, 설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설경제중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 찾아올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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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